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을 한 이유가 직장 갑질 근절법인가요.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7월 16일부터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.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맞게 취업 규칙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시점 라인 나오고 지금 시점에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가 그대로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뭘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. 7월 16일 이 됐는데 취업규칙 개성되지 않았으면 법을 위반한 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. 취업 규칙이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조치들을 할 거고 이게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행위자를 제재하는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사업장만의 규칙들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. 회사별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그런가요?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내용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한두 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여러 개의 취업규칙에 나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위원회나 괴롭힘, 신고, 창구 이런 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맞는 거예요.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. 익명이 좀 보장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를 받는 전담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행위자한테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위원회도 둘 수 있다라고 매뉴얼을 냈었습니다. 이걸 보시는 혹시 을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분들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으신 분들도 법의 시행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. 하셔야 합니다. 어떻게 연락이 가고 있나요. 계속 맘 들어야 된다고 사용자한테는 안 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. 첨자